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생각은 창조적인 힘이거나 창조적인 힘을 작동시키는 움직이는 힘입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부를 가져올 것이지만 개인적인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것은 많은 그 밖의 과학적인 현상학적인 사고자들이 낭망하는 바입니다. 생각과 개인적인 행동을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개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단계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연의 가정이나 인간의 손길 없이 형상없는 물질에서 직접 창조할 수 있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행동도 그의 생각을 보완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인해 산의 깊숙한 곳에 있는 금이 당신에게 향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금은 스스로 채굴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으며 당신의 주머니로 가는 길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영혼의 힘 아래에서 남성들의 일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금을 채굴하도록 인도받을 것이며 다른 남성들의 비즈니스 거래는 금을 당신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그 금이 당신에게로 오게 될 때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비즈니스 사업을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든 것,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도록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의 개인적인 활동은 그것이 당신에게 도달했을 때 올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비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훔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남자에게 현금 가치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각의 과학적인 사용은 당신이 원하는 바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정신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고수하고 감사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투영이라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의미한 노력이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생각의 작용은 이전 장에서 완전히 설명되었습니다. 당신의 믿음과 목적은 형상없는 물질에 당신의 비전을 긍정적으로 인상시키며 이 비전은 당신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며 모든 창조적인 힘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나 당신은 창조적인 가정을 안내하거나 감독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 가정과는 별개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비전을 유지하고 목표를 고수하며 믿음과 감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므로 당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에 있는 것들을 만나서 도착한 대로 올바른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이것은 당신이 진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에게 도달하면 그것들은 다른 남자의 손에 있을 것이며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남자에게 그에 속한 것을 주어야만 당신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당신의 노력 없이 항상 돈으로 가득 차있는 포르투나투스의 지갑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에서 이것이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생각과 개인적인 행동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의식하지 않든 강력하고 지속적인 욕망의 힘으로 창조적인 힘을 작동시키지만 그들은 원하는 것이 도착했을 때를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생각에 의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로 가져오지만 행동에 의해 당신이 그것을 받습니다.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과거에서는 행동할 수 없으며 당신의 정신적인 비전의 명확함을 위해 과거를 마음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미래에서 행동할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싶을지를 그 상황이 도착할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올바른 비즈니스 환경에 있지 않다고 해서 올바른 비즈니스나 환경에 들어갈 때까지 행동을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한 미래의 긴급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하면서 현재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 상황이 도착했을 때 어떤 긴급 상황이든 대처할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